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코인엑스 신규 가입자 이벤트 진행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코인엑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거래소에서 신규 가입자로 100달러 상당을 지원해 주는 데 많이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엑스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하고요. 다양한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인엑스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국가 및 지역의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고요.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과 편리한 기능을 거래를 제공하는 그런 원스토 블록체인 자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원활한 암호화폐 서비스, 보호펀드, 한발 앞선 금융 옵션까지 상당히 블로그에서도 보시면 여러가지 좋은 퇴신된 트렌드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신규 사용자 독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100달러 이상의 초보자 오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그런 볼 수가 있는데 가입하고 보상 완료하시면요. 이렇게 캐시백 와우처 1달러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 동안 첫 입금 완료하시면은 4달러, 50달러 이상 그 다음 100달러 이상 하시면 15달러 1500달러 이상 하시면 30달러 그 다음에 선물거래를 500달러 이상 하시면 15달러 그 다음에 이벤트 거래기간 동안 25,000불 거래하시면 35달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추천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한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봤을 때 이거 100달러만 입금하셔도 이렇게 지금 20달러 받을 수 있어서 20달러로 여러분들이 선물거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물거래가 상당히 잘 되어있거든요. 선물거래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코인과세유예청원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국회 검토는 5만 넘어야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롱숏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시장가 지장가 해가지고 여기 샷 나와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증정금이 있었다면 여기 수량이 뜰 겁니다. 이걸 US-DAT로 바꾸면 뜹니다. 그래서 매수롱, 매도, 숏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도 재테크 해가지고 복리이자를 위한 유휴 자산을 이체하고 재테크 계정에서 그런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스테이킹 같은 느낌이고요. 최근에 여기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반감기 동영상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깐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